준설토를 활용한 매립공사 개념도 그리기 매립공사 강의 때 준설매립호안에는 집수전과 여수토 등 부대시설이 있고 펌프 준설선으로 준설 후 매립지로 직접 송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펌프 준설선으로 준설 및 송투하여 매립 후 준설토가 안정되면 여수토를 통해 매립구역 외부로 여수를 배출하는 과정까지 그림 하나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배사관을 통한 준설토 매립, 집수전과 여수토, 펌프 준설선을 활용한 매립공사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려넣으면 매우 좋은 그림이 되겠지 먼저 해저면을 그리고 좌우에 호환을 그리되 우측 준설토를 투기하는 배사관이 있는 측의 호환은 얇게 그리고 좌측 집수전과 여수토가 있는 측의 호환에는 미리 호환의 위쪽에 토사를 제외한 물만을 원료시켜 배출시킬 물을 모으는 집수정과 집수정에 모인 여수를 배출하는 흉관인 여수토를 표현하기 위해 편의상 호환을 조금 두껍게 그리자 이때 집수정은 저조면보다는 높아야 함으로 호환의 약간 위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려보자 다음 해수면을 그리고 호환 내부에는 매립 토면과 여수의 수면을 표현하되 중간에 생략선도 그려두어 디테일을 더해보자 다음 우측에 배사관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해측 바닥에 위치한 배사관 끝단에는 펌프 준설선이 준설토를 펌핑하는 정황을 간단히 표현해주고 매립지 내로 준설토를 투기하는 모습도 다음과 같이 그려주자 또 배사관에 가까운 곳에는 주로 조립토가 침강을 하고 배사관에서 멀어질수록 세립토가 침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표현해주고 따라서 균질한 매립토층 형성을 위해서는 송토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깨알같이 남겨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장의 원류 높이를 조절하는 콘크리트 판인 강락판을 표현해주고 여수토를 통해 집수정에 모인 물이 배출되는 모습까지 그려주면 이제 준설토를 활용한 매립공사 개념도를 다 그렸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해저면 우측 호환 배사관 있는 측 얇게 좌측 호환 집수정 여수토 흉관 표현 조금 두껍게 해수면 호환 내부 매립토면 여수 수면 중간 생략선 우측 배사관 해측 바닥 준설토 펌핑 매립지 내 준설토 투기 배사관에 가까운 곳 조립토 침강 배사관 먼 곳 세립토 침강 균질한 토층 형성을 위해 송토관 배치 필요 집수정의 강락판 여수토 물 배출 다시 해저면 우측 호환 배사관 있는 측 얇게 좌측 호환 집수정 여수토 흉관 표현 조금 두껍게 해수면 호환 내부 매립토면 여수 수면 중간 생략선 우측 배사관 해측 바닥 준설토 펌핑 매립지 내 준설토 투기 배사관에 가까운 곳 조립토 침강 배사관 먼 곳 세립토 침강 균질한 토층 형성을 위해 송토관 배치 필요 집수정의 강락판 여수토 물 배출 다시 해저면 우측 호환 배사관 있는 측 얇게 좌측 호환 집수정 여수토 흉관 표현 조금 두껍게 해수면 호환 내부 매립토면 여수 수면 중간 생략선 우측 배사관 해측 바닥 준설토 펌핑 매립지 내 준설토 투기 배사관에 가까운 곳 조립토 침강 대사관 먼 곳 세립토 침강 균질한 토층 형성을 위해 송토관 배치 필요 집수정의 강락판 여수토 물 배출 그럼 오늘의 이만 끝!